한국건강관리협회의 서울동부지부가 마음건강검진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. 검진은 우울, 자살 위험성, 수면문제, 번아웃 등 6개 분야 89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. KCI의 학술제를 등재한 마인즈 AI의 개발평가 도구를 적용해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했으며 결과 보고서는 자동화 로직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제공될 예정입니다.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